6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5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947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312명입니다. 신규로 4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격리 중인 분은 1,017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5명이고 유입국가는 미주 2명, 기타 3명입니다. 기타는 파키스탄 2명, 인도가 1명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검사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지금까지 총 14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접촉자 관리 중이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9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구 소재한 리치웨이와 관련된 건으로 총 11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예수말씀 실천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5월 21일에 리치웨이에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서 관련된 확진자 9명을 리치웨이 관련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해서 격리 중이던 탁구장 방문자의 접촉자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확진자는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과천시에 소재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해서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군관리본부 공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연구 그리고 특별히 진단기기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양성검체를 분양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에 남은 잔여검체 약 1700건의 코로나19 검체를 수거했고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해서 분양을 진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이며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 즉 목적에 따라서 BL2 또는 BL3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안에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발굴 또 내년에는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국내외 모든 개발 연구기관 또는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으로 유행을 잠재워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며 동시에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도가 높다고 알려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시는 일부 시설 그리고 환경에서 거리 두기 자체가 취약하거나 또 그러한 장소에서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위생에 대해서 좀 더 불편해하거나 지겨워하는 분위기도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면을 하루빨리 줄이고 긍정적인 면을 더욱더 크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생 사례를 좀 낮출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방역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전문가분들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통해서 현재 발생 상황 그리고 그동안 2주간에 이루어진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실천 정도, 호응도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군집별로, 클러스터별로 새롭게 등장하는 클러스터의 추세라든지 또 역학적으로 여전히 전파 경로를 잘 알지 못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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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